경북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수업내용을 실시간 문자로 통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 서비스는 교사의 강의 내용을 원격으로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지원센터에 실시간 전달하면 이를 문자로 전환해서 학생에게 재전송하는 방식입니다. 경북교육청은 우선 영주동산고와 김천여중 등 도래 4개 학교 청각장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노트북과 앱, 카메라, 인터넷 등 필요 물품을 전담속기사로부터 최종 점검받고 있습니다.